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해맑음입니다 오늘 용평 스키장 왔어요 안녕하세요 추워 죽겠습니다 오늘 용평 스키장 왔어요 오늘 용평 스키장 왔어요 오늘 용평 스키장 왔어요 저게 오랜만에 계곡 때문이에요 돈까스 그런ых 서 dette 오늘 용평 스키장좀 한곁 뽑기고 두겨 뽑기고 제 겹벽 쓰고 제 겹벽 쓰고 제 겹벽 쓰고 이렇게 뒤에 벗겼습니다 김지수 어린이 어땠나요? 벗겨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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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